저희가 늘 뭐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따라서 요즘 기업들도 책임 의식을 좀 느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 한 건설기업에서 아이를 낳은 지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지원체액을 내서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쌍둥이나 연년생을 둬서 2억원을 받은 직원들도 다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왜 우리는 이런 그 복지가 없느냐. 불만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성과급을 더 주는 이런 특별 승진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출산 장려 복지를 내놓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근데 이게 정부가 정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기업들에게도 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채용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시대일수로 우리 소비자 또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패션 플랫폼 업체의 임원이 어린이집 짓느니 2억 벌금이 더 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출산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거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대표가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먼저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철강업체 P사의 사례인데요 약 90억 원을 들여서 그룹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요 2020년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, 서울 사업장 등에 조성을 했는데 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탁 트인 실내 정원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퇴근이 늦은 부모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하루 3끼 식사까지 제공을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합니다 3끼 식사까지 주는데 무료다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당연히 높을 것 같아요 주변의 언니들,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하는 시간 동안 혹은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어디에 맡기느냐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다음은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했던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그런 지원인데요 화장품 기업 엘사는 이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방송과 유사한 라이브 실습 기회와 전문 쇼호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수강생들은 교육 후에 자신감을 얻었고 수입도 많이 늘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후문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력 보유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쁠 테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미래에 아주 유명한 케이 뷰티 인플루언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마지막은 유통과 식품에 특화된 엘사의 사례인데요 엘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친환경 놀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회공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27개 놀이터를 조성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폐교의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